416 나왔어요. 예쓰! 만족!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B1A4의 산들, 그리고 휘성, 레이디스 코디의 소정 이렇게 세 명이 남았습니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휘성! 휘성! 이렇게 드라마가 나와. 휘성! 2011년 11월에 제가 입대를 했으니까 딱 2년 돼가네요. 어떻게 보면 좀 이르 출연일 수도 있는데 임재범 선배님 특집인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어, 하겠다고 제가 자처해서만 그렇게 했어요. 가슴을 띵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산소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그때 하고 나서 한참동안 안 그렸었는데 한 3병 꺾이고 나서부터는 무지하게 그렸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어서. 예능 신고식을 지금 불혜명곡에서 하고 있는데 군대 안에서도 한 번도 안 불러요. 아, 그러니까요. 공가만? 공가를 진짜 되게 잘 불렀겠다. 휘성이니까. 자랑이로 태어내서 얼마나 R&B를ВОFP 했어. 그죠? 저 역시 계속해서 이 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무대, 휘성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군대에서 2등병, 1등병 때 내가 평생 노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막막하게 했었는데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태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거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내 말은 두 입술 사이로 흐르는 기억의 숨소리 지우려 지우려 해봐도 가슴은 널 잊지 못한다 서러워 못해 다신 볼 수 없다 해도 어찌 너를 잊을까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이 이 세상이 나를 버린 것들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작은 신이 쫓아낼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지친 마음으로 나를 달랜다 이걸로 안되면 잡아도 안되면 얼어붙은 나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돌려야 한나 가슴을 태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가슴을 태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인지 하루가 1년처럼 피곤해 그 언제나 그 언제나 그 언제나 그 언제나 가슴을 태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것인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그 언제나 이 날개가 아침이 올까 히성씨의 그 간절한 마음과 그런 게 너무 그냥 심정을 흡rebbe여 봐 가지고요 ... ều arising 따른 건 하나도 안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에 너무 노래를 하고 싶었던 그거를 확 너무 다 쏟았어요 사실 416점으로 1승을 거둔 케이윌 전역 후에 첫 번째 무대를 가진 휘성 예전에 케이윌도 마찬가지지만 휘성 역시 임재범씨가 극찬을 기억이 나요? 예 기억납니다 그냥 좋더라구요 뭘 따지고 뭐 발성이 어떻고 성량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그냥 와 닿았어요 그래서 휘성씨 목소리 듣고 나서 같은 노래하는 동료끼리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혼자 생각했을 때 참 괜찮다 찐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와서 첫 무대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네요 지금 휘성씨 무대 보셨어요? 무조건 휘성이 이겨야죠 한 몇 점 정도 위를 직위에 받을기 위해서 한 420점 정도 아 4점 차이로 형 누른다 누른다하니 무조건 이겨야죠 무조건 대기실에서 문명진씨가 반드시 휘성이 이겨야 된다고 저희 제작진이 아주 얄미워요 세 표 차이라고 딱 사인을 줬어요 세 표 차이 그러니까 413이거나 419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진다면 예 굉장히 훌륭한 조연 아닌가요? 419라는 숫자가 나올지 아니면 아까와 같은 416이라는 숫자가 나올지 명곡판정단 여러분의 결과 보여주세요 419 419 419 319 그는 라 Н金 계속 2 1 6 1 5 부담스러워 올까요 어느 분이 제가 다섯 번째 무대를 꾸며주시게 될지 발표해 주시죠. 레디스 코드 소정 씨. 저 이번 목표는 제 무대에서 저만의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냥 어린 친구가 나왔지만 그냥 흘러가는 무대가 아니라 아 이소정이란 애가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실 만한. 네 선배님 오늘 제가 선배님 노래를 처음 부르게 됐는데요. 아름다운 오해 아직 어리지만 저만의 감성으로 불러볼 테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난파된 배를 탄 거지 부서진 조각을 찾다 죽어가는 오해 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은 영원할 거란 외로 시장되는 슬픈 사랑은 영원할 거란 외로 시작되는 슬픈 사랑은 영원할 거란 외로 시작되는 슬픈 그 빈 때문에 결국엔 눈이 먼 채로 어둠만을 보게 됐지 사랑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준비 못하잖아 설마 사랑은 난파된 배를 탄 거지 부서진 조각을 찾는 죽어가는 난 기대하지 않아 사랑을 잊지도 않아 더 이상은 고맙은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꿈 같은 걸 아름다운 꿈 또다시 잊어버리는 아픔뿐이 서있게 사랑은 금지된 이야기처럼 결국에 가슴에 믿고 끝이 나지 난 이젠 잊지 않아 절대로 죽지도 않는 너 이상을 아름다운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걸 꿈인 걸 사랑은 슬픔 때문에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 걸 꿈인 걸 사랑은 슬픔 때문에 사랑은 슬픔 때문에 아름다운 오해인 걸 오해인 걸 감사합니다 소정의 노래가 가슴에 와 바꾸면 모르겠어요 울컥해졌어요 음악에 소정 양 이렇게 들어앉을 만하네요 노래 너무 잘하는데요 지금 21살이거든요 그리고 불의 명곡 처음 나오는 거고요 앞에 선배님들이 노래하다가 본인이 노래하려고 하니까 참 부담감도 컸을 텐데 임재범 씨도 어렸을 때 신인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혹시? 저는 신인 때 이렇게 큰 무대에서 본 적이 없어서요 아 그렇죠 뭐 얼마만큼 작은 무대 이렇게 상상하시는 것보다 아마 엄청 작은 무대였어요 아 그래요?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자그마한 클럽 무대에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으니까요 그 무대 한 번만 올라가는 게 근데 21살 때면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저는 이 노래를 녹음을 할 때 굉장히 허망한 마음으로 불렀거든요 굉장히 허망한 마음으로 불러놓은 기억이 돼서 그 이후로 공연에서도 자주 안 불렀던 곡이고 해서 그런데 이 노래를 그렇게 도입부부터 다 내려놓고 부르기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가능하구나 허망한 일이 많았었나?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네 안 떨렸어요? 굉장히 떨리는데요 그냥 이미 저는 그 점수를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저 할 거 하고 제 노래하자 라는 마음으로 그래요 그래서 허망한 마음으로 다 들으셨군요 네 그런 허망함이 아니었나 저는 아까 대기실에서 이제 리허설 준비하고 있는데 목소리 듣고 뛰쳐나왔어요 오 누구지? 너무 잘하나오세요 오 아니 그러면 알리씨 알리씨가 다니는 그 학교는 어떻게 무슨 학교인지 모르겠어요 알맹이 학교 알리씨도 그렇고 소정씨도 그렇고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되게 뿌듯했어요 저는 흐뭇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후배들을 보면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저는 애들 보면 아 제가 뭔가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래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더 재밌는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상대씨의 눈은 아 너 무대 안했어? 아 아니 안했어 상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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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카메라 암호가 한번 봐봐요 거의 사망을 하셨습니다 거의 사망 측정이야 너무 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 재배우 첫 예능방송 불의의 명곡을 선택한 희성의 무대냐 레이디스 코드 이서종 예쁘기만 하겠냐 그 노래 실력으로 희생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되면 희성씨가 지금 2연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성이냐 사진들이냐 예 이렇게 됐거든요 각오한 말씀 어 네 아 제가 근데 정신 똑바로 세려야돼 예 제가 저번에 남자같게 사는 법 할 때 네 마지막 순서였어요 네 그때 우승했었거든요 네 혹시 모르니까 혹시 혹시 혹시라는게 있으니까 예 이번에는 나온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진짜 마지막이라는데 정말 자신의 꿈이한테 공부해요 진짜 이기면 좋은건데 예 만약에 졌을지는 이수정씨가 마지막 가수인줄 알수도 있어요 아 그런 수모를 겪을거에요 아니죠 네 잘하겠습니다 그죠 잘할수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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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복병은 산들이에요 오 진짜 잘해요 진짜 복병이에요 네 그 산들씨가 부르는 노래가 신하위 1집 시럽곡이구요 그대 앞에 난 촛불여라 아 1986년도에 발표됐던 노래구요 임재범씨가 스물 네살때 부르는 노래라고요 산들씨가 거의 같은 나이 아닌가요 스물 두살 그런 나이가 있었는데 하하하하 그대 앞에 난 촛불여라 나만이 홀러 잊지 않으리 일곱번째 무드는 산돌입니다 일단 제가 부를 곡은 그대 앞에 난 촛불이어라 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나이가 얼마 안되지만 10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노래를 이렇게 의미있는 자리에서 부르게 됐습니다 평소에 정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세요 이모한테 가면 이모가 캐롤을 듣고 계셨어요 그냥 같이 들었어요 옆에서 항상 그냥 같이 들은 기억이 지금까지도 계속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노래를 시작한 계기가 된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중에 이모한테 나중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큰 이모께서 많이 아프셔서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정말 저를 너무 사랑해주시고 저도 너무 좋아했던 큰 이모고 그랬는데 돌아가시고 제가 장례식도 못 갔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꼭 이모한테 노래를 불러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수가 돼서도 이제 어떻게 자랑도 못하겠고 이모한테 이모 생각하면서 정말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이모가 옆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꼭 불러드리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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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불러주세요 꼭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냥 쨍둑시키고 싶어요 꼭 불러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외에 그것이 äche 그대 앞에 날 촛불이여라 그대를 진짜 사랑하리라 나만이 홀로 잊지 않으리 빙크 빙크 빙잔에 흐르는 노래는 화사 여인의 달콤한 미소도 내 뼈 위에 눈물을 지울 수 없어라 그대 앞에 날 촛불이여라 그대를 진짜 사랑하리라 나만이 홀로 잊지 않으리 그대 앞에 날 그대 앞에 날 그대를 진짜 그대 앞에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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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으리 산들씨가 부려의 명곡에서 정말 막 돌돌이 떨면서 노래한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의지가 담겨 있어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정말 감동했어요 알리씨 굉장히 지금 만진씨가 감정이 산들씨가 김강석 선배님 감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막 눈물이 그랬어요 다른건 모르겠고 진짜 가수에요 진짜 가수 산들이는 진짜 가수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본인보다 더 먼저 태어난 곡을 이런 감성으로 소화한다는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천호씨도 어떻게 해요? 이런거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나요?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감성 감성과 어떻게 보면 연령까지 느껴지는 굉장한 무대를 본 것 같아서 그 학원 꼭 다니고 싶네요 진짜 놀랐어요 92년생인가요? 네 92년생입니다 이게 86년도에 이제 나온 노래인데 아직 정말 어린데 잘 모르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그러게요 지금 제가 그냥 아이돌 팀들 노래를 가끔 이렇게 듣다보면 곡들이 워낙에 댄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발라드 쪽에 발성이나 그런 것들이 혹시나 잘 돼 있을까 그런 염려들을 가끔 하거든요 예 그런데 전혀 염려 안해도 되겠는데요 저 혼자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 감사합니다 지금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또 저희가 만나 뵙고 올 연말까지는 국내 공연 위주로 이르기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해외 공연 위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뭐 중국 일본 미국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 정말 알리씨는 능구의 생을 정치십니까? 저는 그래도 휴성선 씨? 아 정말? 반전이네 또 그렇게 근데 친척이 엄청 가시고 왜냐하면 저분의 감성을 엎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중도와 음악과 그리고 기다렸던 팬들에 대한 그런 2년 동안 동안 예 예 예 휴성 씨도 보면서 지금 한들 씨 노래하는 거 딱 보고 약간 내가 생각한 거로 다르게 흘러가는데? 라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 419점을 넘어서고 극적으로 산들이 우승을 거머쥐지 아니면 419점으로 휴성이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의 결과 보여주세요.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군대에서 한 2등병 1병 때 눈물에 패인 것처럼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정말 몰랐어요. 군대에서 한 2등병 1병 때 아 내가 평생 또 노래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막막하게 이제 했었는데 걸어붙은 나의 발걸음을 무엇으로 돌려야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까지 노래하게 만들어주신 분인데 지금은 곁에 계시진 않는데요 제가 항상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노래를 이모께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 그대를 진정 사랑하리라 나만이 홀로 빛지 않으리 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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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3등 지금 이성 씨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있습니다. 421 쪽으로 3등 씨가 이번 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등 씨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때는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이 흘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앞으로 또 해나갈 일들이 많을 텐데 이런 무대들로 인해서 또 다른 자기도 발견하고 힘을 내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빠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말씀드리면 많을 것 같아요. 이모한테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이모가 딱 듣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컸거든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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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도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건데 제 앞이라고 내 댁을 많이 안아줬었거든요. 저 노래 가사처럼 진짜 이모한테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때로 그대를 진정 사랑하리라 나만이 홀고 잊지 않으리라 우리 다 함께 어 좋네 이런 식으로 시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오늘의 센터의 신승훈 씨입니다 우경이 그렇게 널 만난 거야 문제가 다시 돌아오 언제 내 사랑은 나에게 잘못이 하나 있다면 왜 나만 슬퍼해 나는 슬퍼 날 지우기 전에 날 잃지 않아 나무대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음 날 지우기 전에